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사회의 권력의 추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늘 가장 먼저 찾아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외신입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가자 지역하고 웨스트뱅크 스안 지구에 이렇게 나누져 살고 있죠. 가자 지구에 이제 한참 하마스를 색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보면서 참여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이런 정식의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마스의 무력투쟁 그런 방향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1대 49가 되면 이제 51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회의 물고나 정책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 수협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결국은 51%가 선택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라파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피에로의 아주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스완지구의 묘지가 거의 국부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피에로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마스가 피에로를 제치고 그렇게 정치 권력을 쥐게 됐을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가자지구에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거리의 풍경에는 간판에는 약국을 제외하고는 영어 표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폐쇄적인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제 우연히 이제 그런 그 트위트를 보다가 메리암 모하메드 파하트란 메리암 모하메드란 이런 돌아가신 분입니다. 2013년에 돌아가신 이 여성분이 한 분 나와 있는데 이분이 가장 그런 그 가자지구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그냥 다 놓고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냥 폭발할 때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목소리만 낸 것이 아니고 밑에 이제 이분이 낳은 아들이 세 명인데 아들 세 명이 모두 다 이제 자폭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데를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세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세 명의 아들이 모두 다 슈샤이더 봄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폭탄 테러로 죽음을 당한 아들. 이 영상이 홀릴랜드 2006 가자 이런 내용인데 보는 분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짧은 영상이 좀 봤습니다. 이제 폭탄 테러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아들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마 이제 이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서 이렇게 아이 때부터 뭐 이렇게 전사가 되는 그분들이 이야기에는 지하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죽는 거가 영광이다 이렇게 아이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세뇌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맥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2006년도 영상이니까 올해 전이죠 이제 2013년에 죽었습니다. 3월 20일 날 기사가 메리암 파하트 순교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메리암 파하트가 64세 나이로 죽음을 맞다.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이 그런 자살 그런 폭탄 테러로 죽은 앞서간 아들들이죠.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 또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미국 분이 나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레버노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이야기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라는 그런 무장집단을 그분 그때 이야기는 한 70% 가까이가 지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든 아니면 부정직한 선거든 간에 선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게 뭐 51대 49든 아니면 뭐 58대 무슨 42든 간에 스코어에 관계없이 다수가 결국 정치 권력을 지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의한 그런 선거는 2006년이 마지막이었네요.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의 선거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마스가 그 당시에 44.45%를 차지하고 이 파타가 여러분들 피해로우입니다. 원래 알라파트 그런가 하는 양반이 지도했던 다소 온건한 그런 정치 집단이죠.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 44.45% 대 41.43% 그 이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간발의 차이긴 합니다마는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겁니다. 4분의 3 팔레스타인 인구 가운데 4분의 3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4분의 3 인구가 무장투쟁 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자지구의 이런 폭탄 폐허가 됐는데 그걸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절대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다루기 힘든 것처럼 피해의식이 가장 강한 집단들을 다루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아무리 뭐 관대하게 대하더라도 그런 시기심이라든지 정호심 만큼 질기고 오래가고 강한 것이 그게 피해의식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진 힐스가 최근 자료네요. 10월 25일 자료에서 팔레스타인들은 하마스를 지지하는가 거기에 관한 아주 좋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가하자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나 서한 지구에서 여러분들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분기를 계속해서 가명하는 그 정치집단을 계속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 가운데의 소수는 반대했겠지만 뭐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가 되든 부정직한 선거가 되든 선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은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 선거에서 하마스가 간발의 차이를 피에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파타라는 그런 정당을 눌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공책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하마스로부터 항상 로켓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멸시키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파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조지 W. 푸시 행정부 때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입법선거가 거의 여러분들 마지막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마스는 야셰르 알라파트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분들이죠. 정당인 파타 정당과 다투어 가지고 44대 41로 건수한 승리를 거뒀는데 전체 국민투표의 44%는 하마스가 입법 의석의 56부를 장악하게 충분했다. 다수당을 차지한 겁니다.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가 피에로 수장이 여러분들 이끌었던 파타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레디클한 강경한 정치집단을 결국은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치료진 2022년과 2023년 여론조사 에서도 파타는 35% 하마스는 34% 파타가 근소한 차이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 권력을 결국은 하마스가 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되면 파타 정당의 마후무드 압바스보다도 이번에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을 감행한 이스마일 하니에가 대통령 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압바스는 37 이건 피에로의 뿌리를 둔 파타 정당이고 하니에는 하마스의 이름들 수장이죠. 58%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은 압바스에게 33%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하마스를 이끌고 있는 무장 입원에 공격 을 감행한 하니에게 64%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압도적인 다스로 하마스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가자 지구가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 이제 2006년도에 44대 41인가 이렇게 근소한 격자로 몇 프로인가 한 번 더 확인하죠. 44대 41 44대 41로 그렇게 권력을 하마스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에 비공식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하마스가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하마스를 선택했고 그 하마스의 이름들 지도자가 결국은 10월 7일 무장공격을 감행했고 그것은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가자지구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이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50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의 나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지나치게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주로 그냥 이주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집단적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정치적 취향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참 제 생각에는 가자지구 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정직한 선거 아래에서 다수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그래야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걱정이 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 번 다루 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북한보다 훨씬 더 화력이 우시한 장사포 공격을 우리가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리 이렇게 달아나버리고 말았지만 하마스의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고도의 지하터널을 파는 데 익숙한 북한이 지금까지 발견된 몇 개의 터널밖에 없겠느냐. 후반까지 깊숙이 여러분들 연결된 그런 터널들을 유사시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도부가 군 관계자가 제대로 여러분들 대비하고 있는가. 그런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idf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이 가죠. 우리 군은 믿음이 그렇게 갑니까. 우리 지도자는 그렇게 믿음이 갑니까. 대비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볼 때 사실과 소망을 구분을 잘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도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그냥 사실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다루고 싶은 부분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지금 관련된 이런 대북 송금 관련된 것 백형동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법 비리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이전과 이후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까. 이 부분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느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분들 대단히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릴 정도로 용기가 있겠는가. 현실이 그런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는 거 아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 낼 필요가 없이 그냥 불편한 진실을 한번 대면하자. 설문 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불편한 이야기죠. 아니 공박사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선 이후에 사법처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나 불편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사법처리 불가 대통령 출마가 가능한 일이다. 14%입니다. 이재명 사법처리 피선거권 상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8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사법처리 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꿈을 꿀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옳은 이야기냐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바다님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있죠.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는 일이 되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게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 이지만 그것을 꺼집어내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에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시민들은 당연하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 8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늘 끝까지 님처럼 큰일입니다. 큰일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게 얘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어제 여러분들이 실시됐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윤연대를 구성해서 2024년 총선에서 200석을 돌파하고 윤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7300명이 이런 설문조사형 이었는데 세 번째 범냐 200석 확보는 불가능하고 탄핵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76%거든요. 범냐 200석이 가능하고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이게 21%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것도 대다수 여러분들 시민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불음주당이 200석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거든 .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서는 퍼기름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개의 설문조사는 표본조사의 정밀도를 꾀해 가지고 대표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에 제공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음주당 을 중심으로 한 범냐 시력들이 200석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더불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보통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둔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상식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주제로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상식 따위는 쓰레기통 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정의는 쓰레기통 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직도 쓰레기통 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 200석 불가 탄핵 불가 이재명 사법처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 탄생 가능 불가능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소개했던 4월 총선 대차대조표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네요 어젭니까 그제 여름방송입니다. 4월 총선 대차대조표 김대중 주필 칼럼 이지 않습니까 잘 쓴 칼럼이지만 선거 부정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비판적인 그런 논평 을 했습니다. 김대중 칼럼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중심의 대한민국의 항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실시된 두 번의 설문조사하고 완전히 딴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총선 대차대조표에 총선에서 국힘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능 은 상실되고 선장 없는 나라가 혼란 을 피하려게 되면 중도의 자발 도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투 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재명 시계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선 재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러분 뭡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 하고 다른 것이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 . 총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신임 투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칼럼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자는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일찍부터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20년도 5월 26일 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후에 일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김대중 주필이 보는 이 소위 전망 대로라면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란 이야기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더불 당이 여러분 대성한다는 것이 그냥 전망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망 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루어졌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유령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 넣는 그 전략이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2024년도 총선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통 시민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김대중 칼럼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윤과 이재명의 신임 투표고 총선에서 이런데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모든 것은 유야무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도와 상관없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은 퇴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이제 좀 냉정하게 세상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정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호불호 없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더불당이 대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다수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런 설문조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나 김대중 전 주필은 그대로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대중 전 주필과 제 사이에 큰 간격은 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전 주필의 대 여러분들 전망대로라면 이미 뭐죠 한국호의 방향은 결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목소리를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 정도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데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냥 2024년 총선 을 포기하는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납치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에 투항하거나 항복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김대중 칼럼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대중 칼럼인 이분은 연배도 있고 연륜도 있고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넘을 수 없는 선 선거 부정을 직접도 다른 걸 빼고는 2024년 총선과 그 이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전망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것이고 그냥 이 선거에 따라 한국의 체제의 가치 세계관이 어떤 체제의 가치 세계관 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 안에 따라 한국의 미래 집행과 지행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현재 집권층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포기하는 그 사건 그 의견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한국의 방향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이런 의사 이런 그게 나온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를 살아가며 상상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설문조사하고 김대중 전주필이 보는 것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것은 물 건너갈 수도 있고 더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재도전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국힘당이 대표를 하게 되면 지지도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강제나 탄핵을 굳이 안 하더라도 강제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김대중 주필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티나문 말씀을 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성을 함구하는 것은 본인도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가 이런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김대중 주필이 갖고 있는 2024년 총선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전망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절박감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야기죠. 총선에서 대패 하게 되면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정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소위 전망에 기초한 사람들이라면 사전투표제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용인한 상태로 선거를 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지금 국힘당 내부 분위기는 대충 국민들이 무슨 수개표를 한다 그렇게 그냥 얼른얼른하면서 국민을 또 속여 가지고 대충 넘어갈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더불음 이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더불음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 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 민의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의 바람이나 국민들의 소망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그러면 더불음 민주당 내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2024년 총선에 예상대로 권력을 지게 되면 이 권력을 놓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역할 이라든지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취임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이제 행해온 은행을 보거나 판단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권력이든 권력에 제재를 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되찾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데 그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그냥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안에는 아주 강경파가 있네요. 이게 이제 미래 권력의 중심에 등장할 가능성을 지적한 그런 글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일종의 홍의백 역할을 하는 권력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멤버가 바로 586운동 권들이고 상당히 친북적인 성향이 강한 586운동권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지향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이 어떤 색채를 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전망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를 내다보는 일이 어렵지 않죠. 이제 김순덕 대기자가 괜찮은 글을 썼네요. 그냥 체제를 띄업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제7공학울놀이는 이재명 과 한총년의 더 무서운 혁신 이재명을 통해 진보세력 집권 목표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움직이고 있다. 1997년도 한총년의장 출신인 강 위원이 밝혔다. 실질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채널 외에 친위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내용을 김순덕 대기자가 아주 잘 지적했네요. 8월 달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기대를 거두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된 이후에 이재명은 조용히 실은 더 무섭게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혁신을 진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부는을 갖고 있던 척건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내 공식기구도 아니면서 공식기구 같은 이름을 가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친위 조직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변같은 친위대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체포 동의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8월 30일 날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을 때이다. 혁신회의의 강위원 이름이 강위원입니다. 강위원 사무총장이 야권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가결표를 던지는 위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의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 어느 표현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성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친위대가 결국은 민주당을 여러분들 장악할 것이고 이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죠. 앞으로 수십 년의 권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강위원은 이재명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금 부원장 함께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실무 3종사다. 그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강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첫 건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씨가 뭡니까 그냥 친위대 홍의병을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1997년 23세 선반 기능공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숨지게 했던 이석치사 사건 당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령 의장으로 유명하다. 혁신회의의 강위원 말고도 1997년 남총령 의장 출신인 정의찬 1998년 한총령 조국 통일위원장 출신 이석주든 한총령 출신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5.8 역 세력들 가운데 한총령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권력 지행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남으면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이것이들 예상한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는 거죠. 민주당 공식 조직이 아닌 이 조직을 주시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 성명서를 내거나 움직이면 이재명이 따르기 때문이다. 9월 6일 혁신회의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독재 내각 총사태 요구를 해체 하자는 성명서를 내자 이틀 이후에 이재명은 국회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태를 촉구했다.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을 선보인 것도 8월 20일 혁신회의 전국대회였다. 정당법에 명시된 대위원제 폐지와 당원 민주주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회의에서 민주당을 접수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첫 여름 기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마스를 지지하게 됐는가. 하마스는 그건 강경파를 지지해 가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인 거죠. 피에로 계열의 여러분들 좀 온건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하마스를 지지해 가지고 하마스를 지금도 70% 이렇게 지지하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그냥 한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뒤집겠죠. 선거를 장악한 상태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악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겁니다. 강 의원은 최근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우리 목표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고 이재명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현역위원 50%를 물갈이하고 기본소득의 기반으로 사회경제체제 남북 하위 계획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북 체제로 가는 거지. 이게 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순덕 대기자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죠. 올해 2년 이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한 총룡이나 경기 동부 운동권과 연월 매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자격 공청에 나설 수 있었던 핵심의 이 사람들 중에는 종북폭력점검 반인 것적 과거 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한 총룡 이어 반미자유함성으로 가자 가자. 한 총룡 이어 통일종국으로 진군가를 불렀던 한 총룡 출신들이 이재명 과 어떤 제7공화국을 만드는지 무섭고 두렵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김순덕 대기자도 일체의 선거가 장악됐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미 게임이 상당 부분 끝나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일보에 전 주필이었던 김대중 주필이나 김순덕 대기자나 모두 다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제7공화국이 두렵고 무섭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김대중 주필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전제조건인 권력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가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 이미 여러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도 이러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된 항로를 어처구니 없이 그냥 대한민국 호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딱하고 기막힌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게 아마 자유일보일 겁니다. 자유일보. 이 자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아니 자유일보가 아니고 최보식 기자가 하는 신문입니다. 강위원 더민주정국혁신의 사무총장 에 대해 얼룬은 이재명의 진짜 복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고 현재는 이재명 홍이백 그룹인 더민주혁신이 사무총장 이다. 복심이라고 불러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국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런 김순덕 대기자가 가장 전국을 지르는 그런 칼럼을 썼네요. 더민주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지금 이제 공동대표로 활동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상태라는 부분은 금기여가 됐기 때문에 일체의 여러분들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거론하면 다르게 보면 이미 한국호의 진로는 얼추 다 결정됐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처럼 뱀 아가리로 따지게 하면 3분의 2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지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과거 전력이 화려하고 포악한 운동권 인물들이 더불당의 새로운 인력으로 속속 입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물 새로운 인물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정말 김순덕 대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섭고 두려움을 국힘당 국회의원들이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느끼면 현재처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발 앞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경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소위 부정선거의 실태와 실상을 이렇게 정리정돈한 척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을 다뤘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참정권 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공병호 tv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라는 한국인이 쓴 보기 더문 통사 고대사로부터 큰 현대사를 다룬 세계사 책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지평을 확장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 강위은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586 운동권이고 한 청년 출신이었으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는 크게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짐작이 되지만 그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간 중앙에 11월 17일 날 실렸던 인터뷰 규사를 한 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강위원 더민주정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의 시대담론. 강 대표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한 총년 5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20년간 지역공동체 운동에 전념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만나서 정치적 동지로 인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씨와 거의 동급의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외상을 안 입은 거죠. 여기서 이제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력교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나랄 뒤 없자는 거죠. 그래서 인적 청산을 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전국 조직 하에 앞장서다가 공동대표로 전면에 나섰다. 특히 이제 이 자파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정치를 잘해요.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파들하고 이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야무지게 하지 않습니까 세력을 바꾸자는 거다. 그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나랄 뒤 없자. 그래서 기존 인력을 인적으로 청산 하고 세 권력을 채우자.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을 세대교체로 보느냐. 세력교체 다. 총선이 여러분 다 총선 결과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치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완비가 됐고 그 체제가 여러분들 한 번 제대로 쉬운 전이 쉬운 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 체제를 한 번 쉬운 전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진교훈 후보가 더민주혁신에서 먼저 더민주정국혁신회에서 선을 보였다고 하니까 . 그러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여러분들 기성정치인들을 많이 청산시키고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미는 세 인물로 다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다 청산시키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모름은 약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1단계는 총선에서 의회 권력에서 기성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다 그걸 하는 거지. 아주 실력자가 될 것 같네. 20년 2년이니까 혁신회의는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국적인 지지그룹이고 이재명의 정치세력 이게 가치중립적인 토인일 듯하다. 이런 것에 현역위원 절반 이상을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 그리고 그러면 2017년 우리가 그려야 될 새로운 밑거름 제7공화국 건설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 겠다는 겁니다. 87체제의 극복이고 7공화국은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사회 된다. 진보적 공화주의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래사회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세력결사가 필요하다. . 아주 중요한 용어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다 뒤엎고 새 공화국을 만드는데 그건 공화국의 이름이지 뭐 사회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진보적 공화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력의 교체고 4.19 혁명 이후 30년은 산업화 사회였고 1980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은 민주화 시대였고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우리가 그래야 새로 믿고 제7공화국 건설이다. 나라가 완전히 세계사의 큰 의미에서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역주행이 소위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냥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터뷰에는 좀 그를 기구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절제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거네. 7공화국 건설 진보적 공화주의의 기반으로 기본 사회였다. 뭐 그냥 이게 그냥 당론이자 그냥 국론이 되는 겁니다. 왜 선거를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찍소리를 해볼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현역 50%를 물갈이를 하고. 뭐 여기 나오네요.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를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요절 나겠죠. 기본소득에 이재명 도지사가 되고서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행동 에 옮기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무산대중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 했는데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탄핵하거나 탄핵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윤 대통령 이내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제70하고 건설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개헌 탄핵선이 다 무너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공병호 tv가 과거처럼 한 수십만 명이 보면 여론의 그런 방향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1년도 9월부터 탄압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못 보도록 하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몇 천 명 이렇게 보니까 영향력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졌다가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윤 대통령 지하자 만세 뭐 이런 것 정도만 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정치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서가 개준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이루어 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기본소득제 도입 하고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 뭘 주기 위해 가지고 중과시의 댁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죠. 외자 빠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외국 자본들이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간 겁니다. 여기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했는데도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뭘 태도를 바꿔야 됩니까.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다는 그냥 자기들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조바심이 나서 대통령 인기 다 채우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안 채우죠. 외주도 다니고 폼 나게 이러면 하는데 그걸 뭐 3년 남은 기간을 그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바심이 나 가지고.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탄핵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죠.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개헌을 통한 709 건술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헌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준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러면 될까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해가 이런 체제로 가면 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본인들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에 다 알린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야 될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 침묵하니까 거의 뭐 나라가 그냥 그대로 간 그냥 나라의 운명이란 것이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왜 언급할 수 없느냐 선거 문제를 정직하게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최최최척근 입회에서 대통령 인기 다 못 채운다. 내년 총선에 대패했는데 대패는 본인이 이미 대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니까. 본인들이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로 이재명 씨의 가장 최척근 그룹의 수장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죠. 권력을 장악한다는 이런 체력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사실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많이 놓쳤 죠. 많이 놓쳐. 집권 초기에 할 수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그걸 못 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그런 항로로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박사가 약간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일이라는 것은 가봐야 되니까 . 그러나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갈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위험한 그런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6.25전쟁 이후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체제를 보존하는 데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처럼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 기계나 용기 같은 게 없고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뭐죠 그런 문제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참 쉽게 권력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워 먹는 거죠 뭐 . 자 이런 다음 주제는 이 콩고인들이 이제 총선전에 입국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왔다고 했는데 왜 다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동안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자유통일당에서 대변인 성명을 낸 내용이 자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 콩고인들이 4.15 총선 직전에 왜 대거 입국했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핵심은 이제 콩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든 인쇄소에 윤전기를 돌려 가지고 투표지를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달 12월에 예상된 민주 콩고 공화국의 여러분들 대선용 그런 종인지 그럼 이렇게 대선용 종이를 찍었으면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콩고인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내용을 그냥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독 자유통일당에서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월 23일 날 나왔고 민주 콩고인들 4.15 총선 직전에 왜 대거 입국했나 자유통일당 대변인 농평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제일교회의 전강은 목사를 통해 본 대변인 대변인에게 놀라운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올여름경 올여름경이면 여러분들 2023년 여름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지역의 어느 공장에서 건설 음부를 했는데 약 2주 전쯤에 as을 위해 재방문하였더니 수십 명의 흑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쇄기계 앞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회 때 어마어마한 양의 투표용지를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말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 당일 오후에 해당 공장을 재방문해 보니까 투표용지 인쇄 현장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의 청소인력에게 문의하니 그 자금은 콩고 투표용지 작업이었다고 대답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은 호텔의 투속에서 아침저녁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공장에 출퇴근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콩고에 전자투표결 여러분들 수출해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참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런 제보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거나 이렇게 할 건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치렀던 콩고 대선에서 우리나라 미류 시스템제 투표기와 투표용지가 사용되면서 부정선거 대란이 있었고 대선 수개월 전에 국내 거주 콩고인들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항의 방문해서 부정선거의 우려를 포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민간업체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포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류 시스템제는 전국민이 알다시피 단순한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지난주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를 통해 본 대변인의 놀라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콩고 투표용지를 왜 대한민국에 인시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인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인시해서 콩고에 보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콩고 사람들이 수십 명을 비싼 돈 주고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거 때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작업을 시킨 는 것은 아닐까요? 의문이 쌓여 갑니다.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을 검색해 보니까 콩고 대선이 12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위 흥인들이 이달 초 인시했다는 투표용지는 콩고 대선 투표용지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합법주 용지일까요? 아니면 부정선거용지 였을까요? 5년 전 콩고 대선 때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는 대선 3개월 전에 투개표기와 투표용지 를 선적 완료했다는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콩고 대선을 위해서라면 이달 초 용지를 출력하여 이를 선적하고 콩고 로 치러 보내고 콩고에서 이를 내려서 각 투표소를 보내는데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콩고는 면적이 우리나라 23배고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 그리고 문제의 미루 시스템에 관련해서 미루 데이터 시스템의 본사 위치가 성남 중원구 상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당시 말이 많았던 삼립방 박스 핵사인 삼립 gfs 본사 및 공장도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갑니다. 만일 위에 흑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 하였다면 우리나라 선거철에 이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입국했을 것이란 전제하에 본 대변인은 지난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현재까지 콩고 국적자들의 출입국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 6년간의 기간 동안 총 266명이 콩고로부터 입국했는데 남성 190명 여성 76명 특정 기간을 제외하면 매달 1, 2명 수준이었습니다. 4.15 총선이 있기 7개월 전에 32명이 대거 입국하더니 총선 2달 전인 2020년도 2월에 무려 28명이 입국한 것입니다. 같은 해 2월을 제외하면 총 8명이 입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0명이 또 한 차례 대거 입국했습니다. 4.15 총선 전 그리고 다음 달 콩고 대선 전 이렇게 두 차례 정확하게 60명씩 대거 입국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콩고 대선 투표용지 우리나라에서 인쇄 너무 촉박한 기간 콩고에서 부정선거 논란 성남중원구 상대운동에 집중된 의문의 장소들 인쇄공장 미루 데이터 시스템 본사 상립방 본사 4.15 총선 직준 콩고인들의 대거 입국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 대변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표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법원과 언론과 정부 여당이 나설 차례입니다. 비급하게 침묵하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11월 23일 날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대변인이 발표한 정식으로 발표한 대변인 논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느가 하나 여러분들 정상적인 것이 없는 거죠. 선거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해 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노력해온 지가 3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대통령을 새로 뽑아놨더만 그냥 입을 다물기가 강철판처럼 그렇게 굳게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사를 그걸 해보니까 콩고의 여러분들 대선 부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크게 여러분들 문제가 됐네요. 포린폴리스의 와신톤은 콩고의 2018년 부정선거를 지적했고 콩고의 선거 데이터가 거대한 그런 선거 사기를 말해주고 있다. 2023년도 9월 18일은 이번에는 미국이 콩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외신에 많이 떴네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가 우려하는 민주콩고의 부정선거 한국이 수출했다. 한국산 투표기 이라크에서 콩고까지 부정선거 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웹 해외부정선거에 대해 연류 충격 사라진 500억은 한국기업 콩고 뒷거래 정황 포착 선관이 민주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도 해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새는 여러분들 바가지가 밖에 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민주주의는 도와주질 못한 방정 전자투표기를 수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후에 계속 자유통일당 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국산 전자투표기 이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콩고인들이 대거 입국해가지고 인쇄소에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투표지를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한국의 부정선거에서도 이렇게 대량의 투표지 인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난 주제입니다마는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도대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10월 초에 있었던 그런 데서 한국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를 종이로 위장한 전자투표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투표제로 위장된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자투표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정리된 것이 뉴데일리 신문이 2018년 12월 21일 날 아주 사건 전모를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투표기 콩고 유혈사태 대선 연기 숫자 조작 논란 전자투개 표기와 선관위 장악 의혹 국제사회 선거 조작 우려 현실이 되다 이렇게 이제 뭐 부정선거도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민주콩고 선거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에 부레타스 파괴된 8000여 대의 선거투표 장비를 대체하고 5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시하기 위해서 대선을 30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1년 전에 민주콩고 선거위원회가 한국산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느라 이 문제는 이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뭐 컴퓨터로 통과한 숫자는 다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콩고 야권은 오래전부터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 시위를 벌려왔네. 우리나라 사전투표 여러분들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시위를 콩고에서 벌렸네. 이들은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대선 연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요. 지난 10일에는 전자투표기 사용 불과 선거인 명부 제작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자 미국 대사 지금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콩고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되고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이 내용은 2018년에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던 카빌라 대통령이 자신에 의해 첫 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걸 보죠. 카빌라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내세워 대선에 승리한 뒤 자신의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를 맨책받고 2023년 또 12월에 세 번째 대선을 노릴 거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해킹이나 조작에 취약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료를 한다는 것이 민주콩고의 야권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신을 찾아보니까 한번 인용할 만한 때가 영국의 유력지인 파이낸셜 타임에서 기사를 잘 다루는데 콩고의 선거 데이터가 거대한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드러냈다 이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콩고 선거든 대한민국 선거든 간에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해야 되고 숫자 조작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네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에 가장 위쪽이 민주콩고에서 우리나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빼내가지고 야권의 이름들 제보한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에 파율로 이 사람이 이제 야권후보고 유력후보고 그다음에 시세케디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지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의 후계자 그다음에 샤달이라는 사람은 제3의 후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푸른색은 맨 밑에 푸른색은 국가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선거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은 이 민주콩고의 카돌리께서 실제로 뭡니까 촬영 같은 걸 내가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국가의 공식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출된 선거 데이터 카돌릭 여러분들 단체가 이런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주콩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력 야당 후보의 표는 줄이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정선거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들은 표를 늘려준 겁니다. 이게 맨 밑에 있는 짙은 푸른색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15 총선 같은 경우 서울시 종로구 같으면 황교안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 조작값 45%를 이용해 가지고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실제 자료보다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늘려준 겁니다. 이런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그 얘기를 보시기 보면 마틴 파율로 야당 후보입니다. 지난달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한 승자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두 개의 개별 투표 데이터 수집을 분석한 결과 이 두 개의 데이터는 한 사람이 선관위 자료를 빼내 가지고 유출한 거 하고 그다음에 카돌릭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분석한 결과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이 민원 후계자인 펠릭스 치세케티가 역사적인 투표에 승리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부정성을 한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조사한 다양한 선거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전체 투표의 86%를 차지한 파율로 후보는 59.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집권 세력이 민원 후보는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1등 후보를 표를 깎고 2등 후보를 표를 올려줘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만든 겁니다. 이 카돌릭 교회가 제공한 자료는 4만 곳이고 그다음에 한 유력 인사가 유출시킨 것은 6만 2716개의 투표기계에 수집된 전자자료인 거죠. 야당 후보는 300만 표를 훔치고 여당 후보는 410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항상 모든 여러분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합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조작한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단의 x축이 유출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상단이 뭔가 하니까 카돌릭 교회가 조사한 겁니다. 이 두 자료의 상관관계가 거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 파율로가 이긴 겁니다. 두 데이터가 다 파율로가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카빌라 대통령이 미는 후계자가 패배한 겁니다. 카돌릭 자체 조사한 거 하고 유출된 조사가 다 파율로 야당 후보와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보면 숫자를 조작한 거니까 파이낸시 타임도 대단하네요. 두 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두 개 자료의 상관계수 관계성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0.9 몇 프로가 나오니까 거의 일치하네요. 그만큼 자료의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콩고 같은 나라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것이 쉬운 나라죠. 우리는 그런 선거 데이터 관리가 비교적 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어렵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얻었는데 이제 콩고란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많은 대국이지 않습니까 1억 명 정도로 갖고 있는 그 민주콩고가 민주화가 되는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될 건데 전자투표기를 팔아 가지고 민주콩고에서 이제 여기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근로자로 이렇게 입국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한국 업체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김정은이도 대단하지만 우리도 참 대단합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를 아무리 물건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미루시스템이 또 k-web인가 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임원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여러분 이제 지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처음에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했던 엑셀 분석 작업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후보별 득표일이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고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숫자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아 전문가의 큰 도움을 얻어 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도 여러분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분석이 끝난 것이 2022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정돈한 그가 이렇게 책으로 나온 시점이 다 완관된 것이 1월부터 발간을 해 가지고 이제 올해 6월까지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정당과 선관위가 야합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벌여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가 역으로 선거범죄집단이 사용한 규칙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사용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부정선거가 세상에 다 까발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이런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끔가다 이렇게 반항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죠. 얼마 전에 조갑재 씨가 저를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그냥 몇 번 그냥 폭탄을 터뜨렸지만 이제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태경 씨는 조금 조용하고 요즘은 이준석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분석이 끝나 있는 것은 2017 16년 총선부터 분석이 돼 끝났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은 정당 차원의 전국에 걸친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고 일부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는 있었죠. 2016년도에는 춘천시에 출마했던 김진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허영 씨가 김진태 씨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15장을 훔치는 그런 부정선거가 관찰이 된 거죠. 대구에서도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봐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던 2017년 이전이라도 전자투표기가 도입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인물들 가운데 선관위와 굉장히 유착관계인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회한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가지고 2016년 총선에서도 장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 국힘당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손에 꼽을 정도로 열 손가락 아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은 대체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역순으로 선거를 추적해가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성천시라든지 또 석종대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작이 선거 부정 역사가 굉장히 한국이 기네요. 장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작 역사가 아주 긴 나라입니다. 이제 전자투표 규기가 이런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2012년 이전도 그 이전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작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게 참 해결하기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 이 각 가운데서 이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그노 여러분들 공동대표가 이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부정백서. 이거를 평화민주당 당시에 당대표이자 대선후보가 김대중 씨였습니다. 1988년 1월 30일 평화민주당이 발행한 책의 일부분 내용을 공개했는데 책의 내용 가운데 정당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 특정 정당이 1987년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되거나 조금 허위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도 소위 아날로그 방식의 소위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일들이 그 당시도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20단은 현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나 부정선거는 업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당대표와 평화민주당 사람들의 절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옥 대표가 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천지를 뒤흔든 전국 연인은 1500만 명의 목표는 평화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낸 겁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부정백서 거듭 강조하지만 정당의 이름 주장이기 때문에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이름들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그 부정수법이라는 것이 디지털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고 릴레이 투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주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게 하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치론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결론적으로 총평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전제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은 절대적 기준으로 심판돼야 하는 것이지 결코 상대적 기준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그런 관리가 있었으니까 혹은 다른 편의 정치적 실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부정이 묵인묵가된다면 이 나라 선거제도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열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백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간에 그건 부정선거인 겁니다. 절차가 여러분 정당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 결과는 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평안민주당의 1988년도 여러분들 내놓은 겁니다. 둘째 드러나지 않았고 교모의 숨겨진 부정은 부정이 아닌가를 물어야 된다. 오늘 숨겨졌다가 내일 드러나면 그 부정은 오늘까지 부정이 아닌가 이 점에서 우리는 내일 드러날 수 있는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둔다. 세번째 오늘날과 같이 법질서와 법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부정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는 인간 양심이란 사실이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 부정을 저지게 한 사람이 수십 수백만이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가슴 속에 그 부정을 더욱 심각히 고발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평안민주당이 여러분들 낸 이런 내용이지만 지금 읽어도 뭐죠 가슴이 그래도 그 당시는 정당에서 이런 백서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양심이란 것이 살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대한 조작정치와 청문학적 자금으로 자행된 선거부정의 종류는 우선 가시적인 것만 보더라도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 부재다 투표 부정 레이 투표 무효표 조작 기권 조작 환표 화남과 개표부정 등 신로 광범위하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 중 가장 대표적인 유행은 최소 93만 이상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령 유권자 조작. 유행 유권자를 그 대신에 그때는 아날로그로 만들었네요. 가짜 유권자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3만 7천 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크게 이외에 야당 성향 유권자 그중에서 특히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지지 성향자 60만 명을 선거인명부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사건이다. 선거인명부 위변조가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중 유령 유권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평화민주당이 두 차례 신문광고를 통한 성명의 숫자적 근거를 제시하여 그 진위를 촉구했었는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것은 정거로 나타난 일을 부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1988년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억울함이름 넘쳐가지고 평화민주당의 당시에 김대중 당대표가 이끌던 때 조작된 성리를 고발한다. 그건 책을 옮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일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였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대규모로 손쉽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인 명부 허위 작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당 측의 대리투표에 의한 부당 2등은 약 108 50만 표로 추게 된다.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는 특히 군부대 안에서 공공연의 공개 투표를 하거나 그것도 그들의 계획에는 모자라서 개표 전에 지대부대나 도착 선거구에서 부정환표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서울구로구청 사건은 부정환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부재자표 85만 표 가운데 최소 50만 표는 이런 방법으로 부당 득표하였다고 볼 때 야당 후보와의 득표 손익차는 약 100만 표에 달할 것을 보인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서 한 표당 10만 원 내외를 지불한 이른바 릴레이 투표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것을 이제 와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투표구당 최소 200표 이상 릴레이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로 지시한 사례가 밝혀졌지만 만약 한 투표구당 100여명씩만 실행됐다 해도 전국 통계는 약 150만 표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 중복 투표가 전혀 여러분들 발각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체제로서는. 그러니까 10번 현재 20번에 나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돈으로 사들인 표가 이 지경이란 것은 실로 개탄을 넘어 타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정신박약아제도의 주민등록증을 급조해서 대리투표로 이용한 숫자가 20만 표 전국 각지에서 환표 환함한표 30만 표 등 도합 50만 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은호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1988년도에 1987년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이름 그래도 그 당시는 양심이 그렇게 살아나는데 당이 선거가 마친 다음에 부정선거 100서를 낼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상 열거한 민주당 민정당 후보의 부정특표만으로 총계 400만 표는 엄청난 수에 달한 것이다. 실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선거인 명부에서 김대중 후보의 지지자를 약 60만 표 삭감하였고 투표구 선관위원장이 고의로 투표용기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효표환시킨 숫자를 우리는 전국에 약 40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장관 역사를 갖고 있네요. 장관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온라인 투표 부정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석기 씨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부정선거 문제가 그때는 또 온라인 투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디지털 부정선거가 본격화된 그런 경우죠. 참 갈 길이 멀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년한 것은 모든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합리화될 수 있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빨각되더라도 처벌도 이렇게 유약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딱한 일하기는 그래도 이때는 이제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2024년 총선에서 몇 주 전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를 여러분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일명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조작방법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2024년 총선에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이런 뻥찍이라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전투표수가 그것을 더불당 후보의 선거구에 집어넣게 되면 더불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14석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개헌성과 이런 탄핵 저짓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7.5%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전투표를 5%만 여러분들 올리더라도 전국에서 220만 표로의 사전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당이 비례대표를 합쳐 가지고 약 204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여러분 선거를 치르게 되면 200석 이상을 더불당 후보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저는 아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20만 표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총 240만 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선거 사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상당히 조심한 선거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 정도 격자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심한 선거였는데 그 선거가 240만 표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2024년 총선에서는 5%보다 훨씬 높은 최소 7.5% 329만 표 정도의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농객들이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냥 선거 결과가 결정된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막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표 상황표의 소위 컴퓨터 입력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 제가 다 시연해 줬지 않습니까 구조작법하고 신조작법을 활용해 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정리된 다음에 개표소에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뭡니까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숫자가 변조가 돼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메인 데이터 탑을 통해서 전국의 여러분들 방송이 되고 국민들이 그 숫자를 조작된 숫자를 보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해 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1988년도에 평화민주당의 조작된 승리에 관한 그런 부정선거 백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이름 조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24년 총선부터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더불당에서 2017년도에 선거 부정을 기획해 가지고 추진했던 그 1군의 인물들 인물들이 성공을 한 거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총칼을 동원하지 않고 탱크를 동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될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은 아주 무력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의 심각성 나라가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도 없고 긴박성도 없고 절실함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선거 부정 체력들이 그냥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친북국가 친중국가 반미국가 반일국가 사회주의 국가 여러분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팔레스타인 여러분 인민들이 70% 이상이 강경정치 집단의 하마설 이름들 지지해 가지고 가자지구가 초토화된 것과 같이 그들이 정하는 대외정책에 따라서 그냥 나라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입을 닮은 걸 살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듣기는 가뭄의 콩나귀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들의 눈과 눈을 가리고 귀를 덮는 방송과 논조가 다 지배 하기 때문에 참 역부정 저로서는 노력하지만 이렇게 방송이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 저의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까지는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 하고 또 내일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옥 같은 어둠이 이렇게 덮고 있고 참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좋은 세상이 올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